이 동네에서는 공천 입구로 당선!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진짜로 부산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런 일을 아마 시킬 수 있습니까? 우리는 막 저러분이 공천 받을 줄 알고 돈 빌려드렸는데 뛰어나가리가 됐고 봐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 터지면은 대한민국의 공천을 받을 줄 알고 터지면은 대한민국의 공천을 받을 줄 알고 이 현대의 아들 전혜웅이랑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제가 되겠다 부산 한번 뒤집어 엎을 거 아니야? 한 발 삐끗하고 맞다 뒤집어 예우잡으로 굴에 들어갔다면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 이 현대의 아들 전혜웅은 대한민국의 공천을 받을 줄 알고 이 현대의 아들 전혜웅은 대한민국의 공천을 받을 줄 알고